아이고 함께 해볼까? 아이고 우리 교박이 분들 방송 기다리실 텐데 대구에서 이러고 있으나 되나 모르겠다 이해해 주실려나? 소수네 이거 멸치만의 스타를 잡아보는거야? 낯설구만 요즘 점수대가 아 교박이 분들 걱정된다 혁박업 상대 2800점이라고? 네 조두용 배가 좀 더 높네 확실히 짐 마우스라고 하는지 썩 좋진 않구만 발란 지워줄거 다두고 진로스로 한번 지르면서 해볼까 음 음 다두고 고로브 잘푹시 찍어주고 전진해서 10게이트 고로브 또 찍어주고 음 어색한 장비 어색한 손올림 아이고 볍박이분들은 나 잊지 않고 계실려나? 모르겠네 에휴 그래도 어쩔 수 있나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더 건강하게 방송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볍박이분들 충분히 이해해 주실거야 음 아이고 2게이 트랙인데 세상에 나 원서치를 당했네 젠장 젠수도 더럽게 없구만 원서치 확인 다음은 파일럿인정 그것은 마구멍 빙돈이네 일단 마구멍 파일럿인정 마구멍 너도 파일럿이라네 이거 뭐 실화냐 팔을 하나 꽂아둘고 그래서 쉬지마라 그러고 이런 까이버까지 지었네 패기보소 그럼 패기 누구한테 배운거야? 어잉? 어잉? 까트 로시까지 까지 인정? 그것이 마바로 오 베이비 넌이야 프라우마를 찍어주고 잘 말하구나 올라가자 많이 아픈가? 많이 아픈가? 아프겠다 그러고 쑤어주고 많이 아프겠는데? 아픈가 질질 싸고 있는거 같네 분위기가 아마도 이 프로가 하나 보내주셔서 아픈가 이렇게 계속 쑤어주고 아이고 잘 맞네 세상에나 아픈가 아픈가 아프지 그 렉터스 하나 꽂아주고 포즈 하나 봐가지고 팔론도 하나 파업도 되었구만 오드겐 하나 봐가지고 아이고 아파 너무 아파 오드겐 하나 봐가지고 아마장 쪽에 포즈겐을 3개 인정 그것은 아마 로스의 민덩이야 아마장 쪽으로 프로브 보내주고 길러스마리 빅빅 알려주고 실하냐? 어 그거 아니지 마탱이 쭉 왔네 마탱이 쭉 왔네 마탱이 쭉 왔따 인정? 마탱이 쭉 왔네 가슴 올려주고 사이버도 올려주고 질질싹다 질질싹 가슴 올려주고 그리고 조금더 생산 개줄 하나 늘려주고 가슴 올려주고 빡빡 5린이네 포토캔 1몰 제끼랑 콜라 해주고 막히마 한번 이기니까 그죠? 포토캔 하나 더 봐가지고 데이트 1몰 가슴 넣어주고 돌아왔다 인정! 그것은 마말로 데이빈 더니 그라고 생산해주고 잘 보지 길러싸워주고 어떻게든 조금 더 늘려주고 사업 찍어주고 다시 무빙 쭉 타주고 다시 아무도 무빙 타주고 혹시 사라이퐁 대여 호호이소매야